아유 참네 양말 좀 봐 생긴 거와 다르게. 생긴 거와 다르게 예쁘고 귀여운 거 신으셨네. 난 취미가 양말. 양말 이쁜 거. 너 정말? 정말이요? 양말 컬렉션이 또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은. 구두 백. 돈 요만큼 있으면 제일 먼저 사는 게 백. 응 언니 그러면은 백 몇 개야? 백이 이번에 이사할 때 보니까. 삼백 몇 개들하고 삼백 몇 개들하고 삼백 몇 개들하고 삼백 몇 개들하고 어이 언니. 근데 나는 노역을 할래도 절대로 누구한테 빌리거나 협찬 안 받거든 내가 다 준비하거든. 노역도 시골 할머니 여기 있고 부잣집 회장님 부인 여기 있고 거기에 맞게 딱 백을 준비하니까. 세상에. 그러니까 난 KBS 처음에 62년도에 시험 봐서 남산 KBS에 들어갔을 때 그때 신었던 구두도 지금 있어. 몇 년도? 62년도. 1962년. 62년도. 1962년. 언니. 아우. 62년도 배경의 드라마를 해야 되겠다. 그러니까. 그런 드라마가 혹시 올지 모르니까 못 버리는 거야. 뭐 언제 내가 그런 드라마를 또 하겠다고. 그런 게 필요할까 봐 그런 걸 또 딱 두는 거야. 그러니 집안이 넉마 집이지. 어머 족욕하면서 얘기하자. 그럴까? 언니 오셨다고 또 족욕까지 준비했나 봐. 내 나이가 올해 80인데 한 번도 족욕 같은 거 해 본 적이 없어. 어머머머 진짜? 어머머머 진짜? 아유 난 그런 거 안 해 진짜 나는 생긴 거군 달라. 근데 조격 지게가 기계가 안 왔잖아. 얘 얼른은 어린 애들이 조격 준비해 그러면 얼른. 기계가 있어? 부글부글하는 기계가? 아유 언니는 너무 럭셔리하게. 정했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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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쪽 속에는 못 들어. 가만히 있어. 언니 언니 언니. 내가 옆에서 부글부글 부글부글하게. 부글부글 부글부글. 나는 뭐 그런 기계에서 부글부글 소리 나는 게 있는 줄 알았지. 내가 입으로 해줄게. 부글부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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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글부글. 차가우면 내가 뜨거우면 떠다 줄게. 아유 이 정도면 충분하지 충분하지. 얘 너희 둘이 여기 앉을래? 나 거기 앉을게? 너희 둘이 여기 앉을래? 나 거기 앉을게? 왜 내 옆에 앉으면 뭐. 뭐. 내 옆에 앉으면 뭐. 뭐. 얼굴이 밀려? 나한테? 얼굴이 밀려? 나한테? 나한테 밀려? 아유 언니한테 밀려. 언니한테 안 밀릴 사람이 어디 있어. 해. 이거 봐주셨는데. 예. 보글부글 부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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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글. 와인? 와인? 발도 와인 먹어? 그런 거야. 저기 저 무슨. 일본 술을 가지고도 하고 그러잖아. 그래? 아이고. 아우 시원해 아우 시원해 아이고. 끝내줘.